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하나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요즘은 가끔 여름이 다가오다 보니까 가스건, 핸드건도 그렇고 라이플도 그렇고 가스 핸드건에 시기가 돌아오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가스 핸드건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거를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관리하는 방법 중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일치는 법 그리고 가스 핸드건의 정비 유지 보수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사용하는 가스 핸드건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으로 제가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딱히 정해져 있다는 정답은 없습니다. 없지만은 그래도 저를 따라서 이렇게 가스 핸드건을 사용을 하면서 관리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조금 더 작동성에 트러블 없이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께 한번 제가 강력하게 좀 주제 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그냥 뭐 잡소리 말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핸드건을 모두 사용을 하시고 집에다가 그냥 두시지 마시고 내가 어느 정도 사용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 때 몇 발 몇 발 이렇게 카운터하기 귀찮으면 최소한 내가 이 총을 꺼내서 하루에 한 탄창 두 탄창도 쓰는데 일주일 또는 열흘 사용빈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저같은 경우는 총을 사용을 하면 무조건 첫 번째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일단 슬라이더를 분리를 해요. 자 슬라이더를 상부와 하부로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한 다음에 아웃바렐 그리고 이너바렐 챔버 세트를 뽑아냅니다. 일단 뽑아내는데 이거는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이너바렐 아웃바렐을 안 뽑아내셔도 돼요. 저같이 뽑아내서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 아웃바렐과 챔버가 고정이 되어 있는 총들이 있어요. 지금 VFC 젠5라든지 아니면 마루이 같은 경우 아니면 옵션을 쓴다고 하면 나사를 풀어내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굳이 챔버를 나사가 하나 떨어졌는데 나중에 찾아봐야겠는데 굳이 뽑아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대로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바로 이너바렐을 청소해 주는 거예요. 이너바렐. 이 안에 이너바렐이 있죠. 이너바렐. 이너바렐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챔버 이너바렐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제가 뽑아놓은 건데 제 것도 잘 안 빠져요. 안 빠지기 때문에 이너바렐과 챔버가 이렇게 뽑혀져 있어요. 뽑아져 있는 경우 그리고 안 뽑아져 있는 경우 상관없습니다. 이 상태. 이 상태로 제가 청소를 할 거예요. 이너바렐. 이런 꽂을 때가 있어요. 이런 꽂을 때. 건샵에서 팔지는 않아요. 구하기 힘듭니다. 마루이 핸드건을 구입을 하게 되면 핸드건 안에 꽂을 때가 들어있습니다. 아니면 꽂을 때가 안 된다고 하면 긴 면봉들이 있어요. 긴 면봉. 우리 페이스샵이나 이런 화장품 파는 데 가면 긴 면봉이 있습니다. 면봉이 좀 굵은데 그런 면봉을 쓰셔도 됩니다. 그런 면봉을 써도 되는데 너무 거친 거를 쓰면 이너바렐에 스크래치가 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꽂을 때 하나 있으면 좋죠. 꽂을 때에다가 휴지. 저는 이 휴지 보다는 물티슈를 몇 장 뽑아가지고 그냥 말려요. 말리게 되면 물티슈가 물 없는 티슈가 되겠죠. 그걸 사용하는데 저는 이렇게 휴지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휴지 쓰셔도 돼요. 꼭 물티슈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꽂을 때에 잘 안 들어가. 이런 식으로 꽂을 때에 꽂게 되죠. 꽂게 되면 이렇게 한번 꽂아 봅니다. 꽂아 보는데 너무 빡빡하게 들어가면 안 돼요. 적당히 힘이 들어가는 텐션 정도에 쭉 천천히 밀어넣습니다. 천천히 밀어놓고 통과. 통과하는 전제 조건은 호복 고무가 다 풀려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호복이 풀어주지 않으면 호복 고무에 이게 걸려가지고 호복 고무가 틀어진다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호복 고무를 꼭 다 푼 상태에서 지금 제가 하는 행동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두껍게 넣으면 호복 고무나 호복 고무가 틀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텐션이 있대 내가 손으로 이렇게 눌렀을 때 좀 부드럽게 들어가는 느낌이 들 때 이렇게 힘을 안 주고 그냥 손으로 살짝 넣었을 때 들어가는 느낌 이 정도 느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살살 돌리세요. 돌리면서 안에 청소를 해줘요. 이 청소를 어떻게 항상 총을 사용하고 나면 무조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시면 이렇게 빛에 비춰보면 이너바릴이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을 안 하더라도 세총을 딱 구입해서 이렇게 빛을 붙여보면 이너바릴이 이물질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무래도 공장에서 생산하는 단계에서 기름이라든지 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너바릴 청소만으로도 집탄 향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항상 사용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너바릴 청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챔버를 뽑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챔버를 안 뽑히고 아웃바릴에 챔버가 꼽혀있는 이 상태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 청소 이 청소를 해주냐 안 해주냐에 따라서 내 총의 성능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이너바릴 청소는 핸드건뿐만 아니고 가스, 라이플, 전동건 그러니까 우리가 비비탄 총을 사용하는 모든 장비들은 동일하게 해주시면 좋겠죠. 아무튼 오늘은 핸드건에 얘기한 얘기니까 핸드건에 대한 얘기로 계속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너바릴 청소가 딱 끝났어요. 끝났으면 다 두 번째 두 번째는 먼저 하부 프레임부터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하부 프레임에 이 트리거를 딱 격발이 되어있는 트리거를 딱 챙겨두면 뒤쪽에 해머 이 부분 하우진과 앞쪽에 있는 부분들 사이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물질이 끼지 않았는지 이물질이 끼었다면 이렇게 휴지로 이렇게 깨끗하게 간략하게 물 안 묻은 티슈가 제일 좋겠죠. 휴지는 먼지가 많이 묻으니까 이런 걸로 이렇게 대충 한번 닦아주십시오. 닦아주고 닦아주게 되면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시커먼 떼들이 이렇게 묻어납니다. 묻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특히 그리고 요 사이사이 요 사이사이 슬라이더와 마찰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부분도 이렇게 슬라이더가 움직이는 이 길이 있습니다. 이 길 사이 이 길 사이사이에 요런 때 때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 휴지로 이렇게 깔끔하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휴지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탄창이 결합되는 이 부분에 휴지를 이렇게 묶이 넣어서 이렇게 닦아주십시오. 손으로 앞뒤로 이렇게 이렇게 쭉 닦아주세요. 닦아주고 안쪽에서도 너무 깊숙하게 넣지 마시고 요렇게 요렇게 넣어서 이렇게 닦아주시면 돼요. 닦아주시게 되면은 휴지가 이제 밑으로 나오면서 요기에 기름이 많이 묻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얘도 청소가 끝났습니다. 끝났고 자 그 다음 슬라이더로 바로 넘어갈게요. 슬라이더 슬라이더 같은 경우는 자 챔버를 뽑았기 때문에 글록 같은 경우는 요런 식으로 뻥 뚫려있죠. 마찬가지예요. 요 앞부분에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기름으로 이렇게 돼있는 걸 닦아주십시오. 닦아주시고 요 아랫부분 요 아랫부분은 우리가 이 노즐이 있는 이 부분이죠. 노즐이 움직이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도 너무 깊숙하게 닦지 말고 이렇게 콕콕 누른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뚝뚝 닦아보고 눈으로 봤을 때 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다 닦은 휴지는 버려버리시면 돼요. 버려버리시면 되고 기본적인 클린한 청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글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리턴 스프링이 있습니다. 리턴 스프링 리턴 스프링도 요렇게 한번 보시고 요렇게 휴지를 묻혀서 이렇게 먼지나 기름때들 이런 것들 닦아주시면 좋겠죠. 닦아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다 닦아주시면은 기본적으로 1차 작업은 끝났어요. 자 2차 작업 2차 작업은 이제 우리가 기름을 웬만큼 다 닦아 냈기 때문에 기름칠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엄청 덥네요. 지금 이제 날이 덥으니까 실내 스튜디오에 너무 덥습니다. 또 잡설이 생기기 시작하네요.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절대 기름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 어딜까요? 네 핸드건 안에는 이 챔버 안 챔버 안에는 절대 기름이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기름이 유입을 하게 되면은 비비탄의 집탄이라든지 흐름도 안에 이물질이 달라붙는다든지 발생하게 있기 때문에 절대 챔버 안쪽에 호복고무 쪽 이너바렐 쪽에는 기름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하부부터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하부에 기름칠을 하는 장소는 딱 두 군데입니다. 자 여기서 보이는 이 슬라이더가 맞물리는 이 길 길 보이시죠? 이 길 이 길을 따라서 오일을 쳐주시면 됩니다. 오일을 쳐주되 막 예를 들어갖고 스프레이로 치치치치 이렇게 안 뿌리셔도 돼요. 제가 아까 요 꽂을 때 대신 면봉 사러 가신다고 했죠. 면봉 사러 가면은 화장품점 가면은 붓이 있습니다. 화장품 와이프라든지 아니면은 여동생이나 누나들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안 쓰는 붓이 있어요. 마스카라 칠하는 붓 그거 물에 시사가 써도 됩니다. 요거를 조금만 뿌려가지고 그 붓에 발라서 칠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요거 흔들어가지고 조금 칙칙칙칙칙칙칙칙칙 한 번 정도 가운데 뿌려가지고 요렇게 경사를 지면 쫙 흘러내리거든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요기에 있는 요 모서리 슬라이더와 요 슬라이더와 하부 프레임이 만나는 이 모서리를 기름을 일단 쳐주세요. 기름을 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부 프레임에 마찬가지로 요 안쪽에 있는 슬라이더가 움직이는 홈이 파져 있을 거예요. 이게 뭐 글록을 예를 들었는데 대부분의 권총들에 있을 겁니다. 홈이 파져있는 이 부분에 살짝의 기름칠 아주 소량입니다. 많이 치지 마십시오. 많이 칠 필요 없어요. 소량의 기름을 치여주시면 됩니다. 요런 기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몇 방울 떨어뜨려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다만 여기서 중요할 게 점성이 높은 기름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점성이 낮은 기름을 사용하십시오. 그거는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어떤 오일을 쓰면 좋을지는 제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요런 식으로 기름을 쳐주셨죠? 그러면 두번째 하부 프레임에 기름을 쳐줄 곳 바로 이 안쪽입니다. 이 안쪽 챔버 하우징이라고 하죠? 이 안쪽 이쪽 안쪽 안쪽에 기름을 쳐주시면 되는데 요 안쪽 같은 경우는 위에서 이렇게 해서 한번 쭉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많이 쳐주실 필요 없어요. 한번 챔버 하우징 안에 구조를 한번 제가 파드릴게요. 요거는 지금 VFC 글로그 챔버 하우징인데 요렇게 생겼습니다. 안에 열어보면 요렇게 생겨있고 뒤쪽을 보시면 요렇게 생겨있어요. 요 챔버 하우징 안에는 점성이 조금 있는 오일을 쓰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에 뿌리는 추천하는 오일은 KSC의 건 오일 요 오일을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면 요거를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 얘가 점성이 조금 있습니다. 점성이 있기 때문에 뿌리는 걸 추천을 드리고 굳이 점성 안 따진다고 하면 요런 뭐 건 오일 아무거나 뿌리셔도 돼요. 요기는 제가 그렇게 크게 상관 안 합니다. 이런 오일 아니어도 됩니다. 슈퍼루브라든지 3M에서 나오는 실리콘 오일이라든지 이런 오일 아니면 그리스 같은 것도 넣어도 됩니다. 이 부분은 점성이 좀 많다고 하더라도 작동성에 크게 문제는 되진 않아요. 근데 너무 많이 막 덕지덕지 뿌리는 건 안되겠죠. 왜냐면 요 안에 판스프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점성이 조금 높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부 프레임은 끝났어요. 하부 프레임은 그렇게 기름치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상부 프레임 상부 프레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요 이 슬라이더가 움직이는 이 길에 요렇게 점도가 조금 없는 조금 흐르는 듯한 오일을 한번 조금씩 소량을 칠을 해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들 바로 이 그 챔버 챔버 아니 챔버가 노즐 쪽이에요. 노즐 쪽 노즐 쪽인데 지금 이 노즐 하우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노즐 하우징에 요렇게 실린더 하우징이 있고 요 앞에 이제 실린 노즐이 연결이 되겠죠. 노즐 노즐 하나 가져온 거 없나? 제가 노즐을 가져온 게 없네요. 자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요게 움직이는 게 이게 노즐입니다. 노즐 노즐이 있는데 자 이 노즐을 이렇게 완전히 땡긴 상태에서 요 안에 있는 실리콘 컵 있죠. 바로 지금 보이는 이 부분이에요. 이 까만색 오링이 있고요. 뒤쪽 이 뒤쪽에 점성이 있는 오일을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점성이 없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인터플론에서 나오는 이거 저 잘 쓰고 있거든요. 이거 상당히 좋아요. 이게 점성 없는 어 그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할 게 요거를 이렇게 당긴 상태에서 요 뒤쪽에 안쪽에 요기 은색으로 보이죠. 이 부분에 오일을 치셔야지 이렇게 닫아 놓은 상태에서 이 노즐 안쪽으로 오일을 이렇게 노즐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버리면 안 됩니다. 넣어버리면은 그래서 이 실리콘 컵에 오일 요 실리콘 있죠. 여기 실리콘 컵 요기 안에 요 컵에 오일이 묻게 되면은 이게 가스를 타고 챔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요 어디나 노즐 구멍에다가 대고 이렇게 오일 칠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요거를 요렇게 당겨서 이쪽 지금 보이시는 요 쪽에다가 살짝 소량 소량을 도포를 하고요. 다시 이렇게 난 상태에서 요 위쪽에 요 위쪽에 실리콘 컵 요 위쪽에다가 소량 도포를 하게 됩니다. 절대 많이 도포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립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요렇게 조립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요렇게 조립을 하고 장착을 합니다. 장착을 하고 요렇게 이렇게 작동력이 이상이 없는지 테스트를 하시면 돼요. 요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에어소프트건 핸드건 가스 핸드건의 정비가 끝이 납니다. 죽이면 어느 정도냐 저 같은 경우는 이 에어소프트건을 사용한 다음에 집에 오자마자 바로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하는데 보통 집에서 많이 안 쏘신다 라고 하면은 한 2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죠.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쓰셔도 되고 이런 오일을 한 번 사두시면은 아마 한 1년 넘게 쓰실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요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면 되고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죠. 절대 오일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 바로 이 챔버 안 챔버 안에는 절대 오일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 유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슬라이더 움직이는 홈에는 가능하면 아 가능하면 이 아니라 무조건 점도가 높지 않은 점성이 없는 오일을 쓰십시오. 오일을 쓰시고 챔버 하우징 아빠 제가 보여드렸던 어디 갔어 이 챔버 하우징 안에는 점성이 있는 걸 써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건 오일들을 써봤는데 개인적으로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제가 파는 건 오일은 지금 인터플루언에서 나오는 이 제품 그리고 마루이 건 오일 정말 좋아요. 양이 작아서 그렇지 마루이 건 오일이 좋고 이런 것들 지금 개인적으로 있어서 쓰는 게 아니고 이게 있어서 쓰는 것도 있지만 제가 썼던 건 오일 중에서 최악입니다. 점성이 너무 높아요. 얘는 뿌리고 나고 시간이 지나면 이게 뭔가 끈적끈적 해줘요. 그래서 오히려 얘를 기름을 이렇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 다치게 되면 총을 한 일주일 안 사용하나 놔두잖아요. 슬라이더가 뻑뻑한 느낌 미세하게 뻑뻑한 느낌이 들어요. 작동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기름칠을 다 하고 가서 가스를 넣고 총을 격발을 했을 때 이쪽 챔버 쪽으로 이쪽 챔버 쪽으로 가스가 팍 터져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안에서 가스가 우리가 기름칠 했잖아요. 그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면 중간에 격발을 하다가 챔버가 걸려서 격발이 안 되는 증상들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스와 기름이 팍 새 나오는 증상을 겪으신다면 빨리 슬라이드를 분리해서 기본적인 기름칠을 한 번 더 해주신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그것 외에 탄창 같은 경우 관리는 저는 탄창에 가스를 살짝 채워서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하고 여기에 기름칠 해주는 부분은 저는 딱 두 군데입니다. 바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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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밸브 쪽 아주 가끔 살짝 기름칠을 해주고요. 이 밑에 쪽에 가스 넣는 쪽에는 절대 가스 주입구가 아닌 가스 넣는 주입구 옆으로 살짝 기름칠을 해줘요. 근데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가끔 기름이 새게 되면 여기 안에 오링이 마르게 되면 기름이 새거든요. 이 안에 오링이 있는데 이 안에 다 오링이 들어있습니다. 오링들이 오래되면 말라서 부식이 돼가지고 그 사이로 가스가 새거든요. 그래서 오링에 좀 적서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탄창을 관리를 하시면 되고 가끔 탄창이 윗부분에 이렇게 오링이 있죠. 여기에 가스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넣는 거는 추천 안 합니다. 왜냐면 그 가스가 다시 올라와서 노즐을 통해서 챔버로 들어가게 되고 비비탄이 묶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는 이 간단한 팁이죠. 간단한 팁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시면 우리가 에어소프트 가스건 이것도 큰 고장 없이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세한 것들 하나하나를 지켜가면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장고장 없이 오랫동안 에어소프트 건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께 누구나 아는 상식이지만 또 모르는 분들이 있는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